27일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2018 행복나눔 콘서트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경기동부 CEO 아카데미 총원우회와 강원대학교 AMP 명품과정 총동문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동부 상공회의소 등이 공동 후원했는데요. 식전공연으로 남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가수 김지연을 비롯해 비트어락 난타팀이 재능기부를 통해 분위기를 끼우고 태진아, 마야, 광남정, 현승엽, 유키스, 라붐 등이 출연해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콘서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희망케어센터와 장화폐 등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인 만큼 희망 2018 행복나눔 콘서트에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